인간관계 때로는 손절이 최선이다. 당신이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조언은 생각보다 제각각이고 상대적인 확률이 높다. 어차피 그 목표를 만들고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어느 정도 이룰 때까지 내 목표를 감출하는 것이 모순적으로 들리겠지만 목표를 말하는 것만으로 느끼는 성취감이 목표에 대한 집념과 노력을 꺾어버린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들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가 더 많다.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이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못지 않은 일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쉬지 않고 이야기하고 모든 것에 꼬리표를 붙이며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당신도 본인 이야기를 실컷 한 날은 하루가 끝나가는 저녁의 마음이 찝찝한 적이 있을 것이다. 또 다음 날 분위기에 취해 나도 모르게 나에 관해 많은 말을 하게 된다. 또 후회하고 이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가.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더 가까워지기보다는 사람들과 오히려 멀어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 특히 말할수록 치명적인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더욱 비밀로 하여야 할 것들이 있다. 악한 이웃을 멀리하라. 사악한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 칭벌에 있어서 믿음을 쳐버리지 말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의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인간은 문화적 존재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아주 잘 받는다. 교통신호가 잘 지켜지는 곳에 가면 자연스럽게 교통신호를 잘 지키게 되며 험하게 운전을 하는 곳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운전을 험하게 하게 된다. 사악한 이웃을 멀리하고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선한 사람과 만나려면 스스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다. 꽃에는 나비나 벌이 모이고 쓰레기에는 파리가 들끓는 게 당연한 공감 피로에 휩쓸리지 말라.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적어진다는 말을 많이 한다. 오랜 세월을 만나온 친구들이라 해도 사회 경제적 위치가 달라지고 관심사가 달라져 공통 배화거리가 적어진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려고 해도 나이가 나인 만큼 사람 배하는 게 조심스럽다. 딱히 알고 집단적으로 뭉치는 지인은 많긴 하지만 진짜 친구가 없으니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다. 친구가 분노를 쏟아낼 때 그를 달래려 하지 말라. 죽음이 그의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를 위로하려 들지 말라. 그가 맹세할 때 굳이 물으려 하지 말라. 그가 수모를 당할 때 그를 보려고 애쓰지 말라. 친구의 감정이 맹렬할 때는 숯불은 판단으로 관계를 망치지 말라. 강렬한 감정이 불타고 있을 때는 다가갔다. 큰일을 당할 수 있다. 좋은 의도로 뭔가를 해주려 다가갔으나 괜히 오해를 사고 오시려 하지 않는 이만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친구의 감정이 풀어지고 이성을 회복한 다음에 돕는 것이 현명하다. 상대가 강렬한 감정을 겪고 있는 그 순간 그 현장은 피하라. 인간관계에서는 섬세하고 현명해야 한다. 남의 감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다. 상대가 느끼는 감정은 항상 나의 생각과 판단보다 옳다고 생각하고 상황을 바꾸려 하거나 관련한 조언을 직접적으로 건네기보다는 그 감정에 충분히 뒤기울여 줘야. 상대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극한 감정은 피해라. 충고는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만 하라. 유대인에게는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 있다. 첫째는 돈을 얻는 지갑이고 둘째는 술을 마시는 자리며 셋째는 성격이다. 이것으로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술 마시는 품행이 깨끗한지 지저분한지 인내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연명한 사람이 되는 조건은 일곱 가지가 있다. 첫째, 자기보다 연명한 사람 앞에서는 침묵을 지킨다. 둘째, 남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자르지 않는다. 셋째, 대답할 때는 서두르지 않는다. 넷째, 언제나 여정이 뚜렷한 질문을 하고 사리에 맞는 대답을 한다. 다섯째,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도 될 일을 정확히 구분한다. 여섯째, 모를 때는 모른다고 시인한다. 일곱째, 진실을 인정한다. 인간은 경우에 따라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 경우에 명예를 높이는 것이다. 요령 좋은 인간과 변명한 인간의 차이는 변명한 인간이라면 난관을 절대 빠지지 않으며 요령 좋은 인간은 난관을 잘 헤쳐나온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결점만을 염려하는 사람은 타인의 결점을 알아채지 못한다. 하루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만회하기까지 이틀이 걸리고 이틀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만회하는데 나흘이 걸린다. 1년 동안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당연히 1년을 소비해야 한다. 천성이 좋지 않은 인간은 이웃사람이 수입에만 신경을 쓰고 자신의 낭비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마음이 보이지 않는 편이 더 두려운 일이다. 만나는 사람 모두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마음먹은 대로 자제할 수 있는 사람과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남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명예로운 사람이다. 자녀 양육에 관하여 남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쳐라. 다른 아이들과 무엇이 다른지 찾아내어 그것을 북돋아 주어라. 배움엔 듣기보다 말하기가 더 중요하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서슴없이 물어볼 수 있는 습관을 들여라. 교사 혼자 짓거려서는 안 된다. 만일 학생들이 말없이 듣고만 있다면 많은 앵무새를 길러내게 되는 꼴이기 때문이다. 교사가 어떤 얘기를 하면 학생들은 그것에 대해 질문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서로 주고받는 의견이 분분하면 할수록 교육의 효과는 높아지게 된다. 몸보다 머리 쓰기를 가르쳐라.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하루를 살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일생을 살 수 있다. 아이들에게 학문만을 가르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배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혜만이 줄지 않는 재산이다. 오직 지혜를 가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배움이란 꿀처럼 감미롭다는 체험을 반복시켜라. 인간에게 있어서 배움이란 곧 기쁨이다. 스스로 귀를 닦으며 지혜의 체계를 세우는 건 즐거움이 아닐 수가 없다. 싫으면 하지 말듯 하려면 최선을 다하라. 아이들이 무언가 스스로 선택하여 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후회 없는 노력을 하도록 충고를 아끼지 말아라. 의사를 존중해주면 아이들은 공부에서도 스스로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나타내 보이려 하는 좋은 경향이 나타난다. 배움은 흉내에서부터 시작된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거절해도 좋으나 책을 빌려주는 것은 거절해서는 안 된다. 사실만을 얘기해 주어라. 거짓말을 하지 말고 공포심을 주지 마라. 상상력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사실만을 진지하게 말해 주어라. 두뇌 비교는 해가 되고 개성 비교는 발전이 된다. 능력 차이가 아닌 각자의 개성을 발전시키는데 관심을 기울여라.